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유입니다. 오늘은 화정역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화정도에서 고양시 최초로 출구한 하이거 헤리버스 1609입니다. 오늘은 이 차량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판버스를 화정역 4번 출구에서 승차를 하여 별빛마을 1단지 분수대압에서 하차하지 않고 화정역 4번 출구에서 하차하겠습니다. 하이거 헤리버스 1609의 내부입니다. 동일합니다. 기존 금천이왕에서 봤던 내부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별빛마을 1단지 분수대압을 돌았고요. 화정역 4번 출구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최초로 출구한 하이거 하이퍼스 1609였습니다. 경기도 디자인 가이드라이드는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화정역에서 고양시 최초로 출구한 하이거 하이퍼스 1609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